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1회 문제 제2과목 연력학, 기계연력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봅니다.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는 그랬어요. 1번 104도 C, 2번 284도 F, 410K, 그리고 684 랭킹 온도로 주어졌죠. 켈빈과 랭키는 절대 온도 단위고요. 도 C, F, C는, 그러니까 도 F는 하시 온도, 도 C는 섭시 온도. 섭시 온도와 하시 온도의 관계는 9분의 5에 T F-32,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C가 붙은 것은 섭시 온도, F가 붙은 것은 하시 온도. 그래서 섭시 온도를 다 통일시켜서 풀겠습니다.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9분의 5 곱하기 284-32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도 C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풀면 140도 C로 떨어지게 돼요. 140도 C로 떨어지게 되고, 켈빈과 랭킹의 온도, 즉 일단 410K 온도를 섭시 온도로 바꿉니다. 그러면 410-273 해줘야 되겠죠. 410-273 해주면은 137도 C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 랭킹 온도를 켈빈 온도로 고치려면요. 켈빈 온도는 9분의 5의 랭킹 온도로 해서 표현이 되죠. 랭킹 온도를 켈빈 온도로 고치려면 9분의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9분의 5 곱하기 684 해주면 켈빈 온도로 바뀐다는 거죠. 이 켈빈 온도를 이용해서 섭시 온도로 계산을 하려면 9분의 5 곱하기 684-274 해주면은 섭시 온도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107도 C로 떨어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섭시 온도로 다 통일시켜 봅니다. 섭시 온도로 다 통일시켜 보면은 판단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104도 C 1번. 104도 C가 지금 가장 낮은 온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22번을 봅니다. 증기 터빈이네요. 증기 터빈. 증기 터빈에서 질량유량이 1.5kgps. 질량유량이 좋아졌어요. 열손실이 8.5kW다 그랬어. 마이너스고요. 터빈으로 출입하는 수증기에 대한 값은 아래 그림과 같다면 터빈의 출력은 얼마냐 그랬어요. 터빈의 출력을 계산하라. 출력을 계산하라. 지금 입구에서 질량유량은 1.5. 6m. 높이죠. 그리고 속도 50mps. 그리고 비엔탈피. 3,1037.0으로. 키로줄퍼 키로그램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터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때 높이. 속도. 그리고 비엔탈피. 주어졌어요. 그러면 개방계죠. 개방계의 연력각 제1법칙. 단위 시간당 연력각 제1법칙씩 적용시켜야 돼. Q안도닷은 질량유량 M닷에 델타H 플러스 2분의 1에 M닷에 V2의 제곱 마이너스 VI의 제곱 플러스 M닷 G에 ZA 마이너스 ZA 플러스 WT닷 이렇게 보겠습니다. WT닷을 계산하라. WT닷을 계산하라. 이렇게 보죠. Q안도닷은 마이너스 8.5가 들어가야죠. 면손실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8.5. M닷. M닷. 질량유량 1.5. 곱하기. 델타H. 출구에서 입구 비엔탈피를 빼줍니다. 2675. 계산기 그냥 누르면 돼요. 이런 수작업할 필요 없습니다. 3137.0. 플러스 2분의 1에 M닷 1.5. 곱하기. 출구 속도. 200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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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입구 속도. 50mps. 곱하기 10m-3.0. 왜? 왜? 왓트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왓트니까. kW로 고쳐야죠. kW로 고쳐야 돼. kW로. 그래서 곱하기 10m-3.0에서 들어간 거고. 진량유량 M닷 곱하기. 중력가속도 9.8. 곱하기 Z2. 출구 위치 3m. 입구 위치 6m. 곱하기 10m-3.0. 왓트를 kW로 고쳐야죠. 플러스. 터빈 출력. 터빈 출력. 이렇게 해서 터빈 출력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kW로 정리되죠. kW로 정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주면 655.67 kW 떨어지는데요. 반올림에서 656 kW. 답을 2번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연료각 제1법칙 각항의 단위는 kW로 맞춰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